우리 지금 요즘 막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추운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날씨를 이런 추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? 추워서 행복한 사람들 얘기에요 러시아의 한 눈으로 덮여있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기 지금 영하 47도래요 그런데 수영복 한 장만 걸치고 서있는 곳도 추운데 저렇게 맨몸으로 얼음물에 입수하고 있습니다 냉수 마찰도 하고 잠수도 하고 진짜 저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막 돋는데요 그러더니 또 저렇게 얼음물이 저렇게 계속 있을까 싶기도 한데 불이 났게 또 뛰쳐나오는 저런 모습도 있어요 따뜻한 텐트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아니 지금 눈 쌓인 거 보세요 옛날에 무슨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강호동 집 뛰어가가지고 막 버라이어티 정신 그러는데 저분들은 왜 들었는 거예요? 저기가 러시아 북부의 오이아콘이라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년 14회 행사로 얼음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새해에 건강을 기원하려는 목적이라고 하고요 물은 건강해지나요? 저렇게까지 추운데는 사실 물이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만은 저는 절대로 안 들어갈 겁니다 천국은 피그로 function일 했었어요 독립을ims니다 독립is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